스바스티카, 만자는 불교에서 우주의 생성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어. 하지만 20세기 독일의 나치를 상징하는 심볼로 사용되면서 현재까지도 히틀러 나치 정권을 상징하는 부정적 의미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지. 한편 우리나라에서 우길기는 일본의 맘행과 우리 역사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가장 부정적 의미의 심볼 중 하나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시대에 사용된 일본군의 군기이자 현재는 일본 자위대의 깃발이기도 하지. 형태 자체로만 봐서는 퍼져나가는 햇살이 희망을 떠오르게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보는 이 기호의 의미는 전혀 달라. 우길기는 원래 일본 무사 가문의 징표로 사용되는 문양이었어. 태양이 뇌리째는 형상을 가진 이 기호는 경사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이었지. 이 기호의 시초는 검은색이었지만 빨간색과 흰색의 조화로움이 길조의 의미를 상징하는데 덧붙여졌어. 원래 일본의 일장기를 바탕으로 붉은색의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양이었는데 이게 16줄기의 햇살로 바뀌면서 2차 대전 이후부터 일본의 자위대를 상징하고 있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는 특정한 시기에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국기였던 반면 우길기는 그렇지가 않아. 기존의 깃발에 태양의 후광 효과를 적용해 세계대전보다 60년 전인 1870년부터 육군과 해군기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 즉 우길기는 나라의 국기보다 더 상징성이 낮은 군대의 깃발이었던 거지. 그렇다면 우길기는 국기도 아니었는데 왜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상징이 된 걸까? 당시 일본에서는 군국주의를 앞세워서 모든 문화와 정책의 목표를 대륙 침략 그리고 전쟁 수행에 두었어. 즉 정치권보다 군대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지. 아시아 지역의 식민통치도 군대에 의한 탄압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당연히 식민국가에서는 군대가 사용하는 깃발에 강한 반감이 생겨났어. 그래서 군대의 깃발인 우길기가 부정적으로 각인된 거야. 일본의 우익단체 등 일부에서는 지금도 이 기호를 스포츠 등에서 일본을 응원하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 독일이 그랬더라면 마치 하킹크로이츠를 꺼내는 것과 같은데 말이야. 심지어 우리나라의 미디어나 연예인, 청소년들도 역사에 무지해서 혹은 의도치 않게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문양을 사용해 논란이 되곤 하지. 이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우길기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었어.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등 지나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논란 끝에 폐기됐어. 한편 그 법안이 추진되던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우길기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어.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우길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상케인은 우길기가 일장기와 나란히 일본을 상징하는 깃발이고 아베 신조 일보 정부가 우길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길기가 일본에서 축하 용도의 깃발이나 해상 자위대의 함성 깃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식민지배를 받았던 이웃 국가들의 정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었지. 나치 독일의 상징이었던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 법적으로 금지까지 했는데 일본은 지금까지도 우길기가 군국주의 상징임을 부정하면서 아직도 일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는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할 전범기 라는 인식이 세계인들에게 박혀있지만 일본의 우길기는 아직도 SNS 사이트에서 스티커로 사용할 만큼 인식이 고착되지 못하고 있어. 물론 우리도 명심해야겠지만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우길기를 단순한 디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쟁 범죄의 상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 occupying 중 욕 roule 몽 렛이 욕 욕 욕 욕 감사합니다.